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크리미널 IP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오신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오신트 검색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은 구글 해킹이 있고 또 이전에도 쇼담 센스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제가 크리미널 IP 쪽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한국에서 이제 한국과 정서하고 맞다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결과값들 그러한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할 때는 제일 적합합니다 사실 쇼담과 센스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글이나 그런 것들 지원들이 많이 안 되어있죠 특히 크로링 결과값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져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안 담당자나 금융권의 보안 담당자를 하신다면은 당연히 한국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다 한국어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크리미널 IP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 해킹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모이 해킹을 여러분들이 컨설턴트가 진행을 할 때 이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해킹을 통해 가지고 고객 서비스가 노출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쇼담이나 이제 크리미널 IP를 통해 가지고 노출이 되어 있는가 불필요한 포트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검색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많이 누락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일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도 이런 오신트 검색 서비스가 이제 이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지금 거의 제한이 없을 정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베타 사용자들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쇼담은 좀 제한이 있죠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크리미널 IP 여러분들 기존에 안 봤던 영상들이 있으면 앞에서 좀 보시고 오시면 좋고요 크리미널 IP 쪽에서 이제 서치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결과값들에 대해서 나오는 건 알겠다 근데 이 결과값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또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들이 저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은 이쪽 회사한테 문의를 드려 가지고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여러분한테 또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도메인 서치가 이제 크리미널 IP에서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죠 도메인 서치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이제 오신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IP 기준으로 검사를 합니다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 IP가 이렇게 대역들이 이렇게 있다 C클래스로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IP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이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메인 기준으로 또 검색을 해가지고 점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P 기준으로 하는 SS 서치하고 이 도메인 서치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검사하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우리 거 자사 서비스뿐만 아니고 그 임직원들이 뭔가 접속한 거 이 임직원들이 접속한 거는 뭐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웹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제 로그가 남아 있겠죠 그 로그 정보에서 도메인들이 계속적으로 접속을 했는데 이 도메인이 악성 코드인지 피싱 사이트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는 적합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런 사이트 여러분들이 도메인 서치를 검색하시면 최근에 이제 스캔한 정보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러들이 조금 이제 딱 보면은 좀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좀 의심되는 도메인 정보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보들을 이제 찍히는 거죠 URL IP 주소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스피어스 레스갓이나 DJ 스코어 이런 것들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 펠스로 나오겠지만은 근데 이런 결과값들이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값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은 자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중요한 것들 우리가 정말로 요 결과값들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만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URL I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봤던 것은 뭐냐면은 이 IP 주소요 그러니까 URL 주소 안에 IP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냐 그 개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지금 현재 한 개이죠 URL 주소에는 뭐 IP 주소가 한 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악성 코드를 이제 유도하는 그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리드 액션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심되는 길이 값에 대해서 현재는 이제 패스인 거죠 의심되는 길이 값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얘는 30자 이상 그러니까 30자 도메인이 30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악의적인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주소들이 막 이렇게 랜덤 값으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긴 값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뭔가 해석이 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도메인들이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배포, 경유지나 배포지나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유는 이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30자 이상일 때 거기에 대해서의 투르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이제 길이가 짧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패스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rl 안에 요거 dj 요거 같은 경우에는 랜덤한 겁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이 값들에 대해서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 특정한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도메인 주소가 뭔가 해석하기 굉장히 힘들게 뭔가 랜덤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이제 악의적인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요걸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해대응을 하거나 이제 보안관제를 할 때 이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난도카드를 난도카드에 있는게 자바스크립트 난도칸도 오른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난도카드인 것을 풀면은 이 안에 이제 도메인 주소들이 있습니다 이 도메인 주소의 악성 코드들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뭐 랜섬웨어 같은 경우나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악성 코드를 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이 랜덤 값으로 정말로 이제 뭐 굉장히 마크 바크랑 x, y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석하기 어렵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랜덤 값들 정보가 어느 정도이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랜덤 값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최고가 10 정도로 이제 표시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0으로 되어 있죠 랜덤 값이 아니고 주소가 되어 있겠죠 IP로만 그냥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URL 주소 안에 이제 골뱅이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들이 있느냐 한마디로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거 특정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로그인이나 그런데 필요한 어떤 특정 로그인이나 아니면 특정한 패턴들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골뱅이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문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런 형태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피싱 사이트나 그런 데서 이제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HTTP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URL 주소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냐 제가 한번 좀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HTTP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앞에 어떤 특정한 게서 뭐 네이버.닷컴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뒤에 또 다시 HTTP 형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뭐 테스트.닷컴 이나 이런 형식으로 되어있는 URL 주소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런 형식의 그런 거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제 멀티플 HTTP 아니면 HTTPS 뭐 이런 형태 뭐 악성 코드 사이트가 보통 HTTPS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HTTP나 그런 것들이 되어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니코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요즘에 이제 한국어로 되어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소상공일 손실 뭐 보전금 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URL 주소 우리가 컴퓨터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공식 사이트입니다 공식 사이트로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약속된 프로토컬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쓰면은 요게 이제 인식이 안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 하고 단 뒤에 이 뒤쪽에다 컨트롤 V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요 처음에 저도 처음에 이거 이런 형식의 URL 주소를 이제 모바일에서 봤을 때 의미를 몰랐어요 어 이게 뭐지?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형식으로 근데 이게 봤더니 아 이게 이제 한국어 요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예 그런 규칙이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악성코드가 악성코드 사이트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요런 형식으로 뭔가 랜덤 값으로 도메인들이 막 설정이 되어있다 라고 한다면은 악성코드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 URL이라고 하는 코드의 URL 주소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툴로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요거는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피싱 사이트 URL을 구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요 요것을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싱 사이트 URL에 가까운지 아닌지 요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드렸죠 그래서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는 피싱 탱크라고 하는 사이트가 또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피싱 탱크요 그래서 요런 사이트를 또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이나 그 알고리즘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요런 피싱 사이트가 아니냐 라고 여부들을 판단하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크리미널 IP 쪽에서는 특정한 자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겠죠 거기서 그 알고리즘을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99.5다 그래서 피싱 사이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URL 주소 정보들까지 우선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부분도 좀 같이 살펴보고 요 아래 부분들도 같이 또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